역전을 위해 힘쓰게 응원해보겠습니다. 세례선 끝! 세일은?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준비! 승리위해 외춰보자 우정 HG 무정해지 승리가리라 사랑한다 이제! 천러, 던ierte, LHG 천러, 적, LHG 무정해지 승리위다 자 다시한번 뛰면서 역전의 함수 양손 머리 위로 osm 이번 경기지만 그래도 이기면 좋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이기는 걸 모르고 싶지 않았어요? 기분이 좋지 우리 선수를 사랑해서 보러 오는게 첫 번째고 이기는 거는 두번째이잖아요 은퉁에 갑시다. 박사보 보내주세요.